예에에에에에 오늘따라 공 가운데 맞히기가 힘드네요 아니 아직 몰라 아직 몰라? 아직 몰라 아직 몰라 서브 안 꽂히면 돼 17점 남았다 오케이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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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몰라 좋아 에이스 조 에이스 조 하나! 탐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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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누가 오늘의 영웅이 되는가 와 한자 남자 진짜 진공되고 싶어 이제 시작 렛츠 포잇 자 어떻게든 하나만 걸리면 됩니다 그렇죠 자 성숙이 형 아 보기 힘들어요 보기 힘들어요 어쨌든 예찬이 형은 한 점만 그렇죠 벌리면 됩니다 아 아 아 막상막하에 그런 스코어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아 아 아 85 9 85 대 9 국가대표 이제 하나야 하나 아 아 자 이명규 강호동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 받았어요 잘 받았어요 아 그렇지만 강호동과 성숙이 형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데요 굉장히 좋아요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섬시경 밑은 붙였고요 섬시경 밑은 붙였고요 강우동 스매시 섬시경 밑은 붙였고요 강우동 스매시 강우동 스매시 강우동 스매시 강우동 스매시 이겼어요 양채랑 팀의 승리입니다 세상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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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했어 굿매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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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